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라비앙루즈 반가우셨나요? 오늘 라비앙루즈 무대는 그동안 했던 무대와는 좀 달리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데요 혹시 낮에 저희 만난분 계시잖아요? 혹시 손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저희 아이전을 만났다 하시는 분? 저희 다니면 왕이 있네요 진짜 열심히 호흡한 보람이 있네요 저희까지 에너지가 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에너지를 모아서 파도타기 한번 갈까요? 네 파도타기 시작 첫 번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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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봐 좋아 정말리도 선생님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앞서 데뷔할 데뷔 앨범 타이틀곡 라비아 문제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데릴라보면 컴백 기념 무대잖아요. 그럼 이제 컴백 앨범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저희 어제 4월 1일 학사이즈 앨범이 발명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앨범에는 총 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랑 히토미가 작사에 참여한 릴릴라이크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하트아이즈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도 다 좋으니까 꼭 앨범 다 듣기 약속! 약속! 빨리 타이틀곡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주인공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잠시 후 드려야 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뚱뚱! 납붙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많이 들어주세요. 됐어? 네! 네! Are you ready? 됐어? 가을수록 구워!! 추워! 나쿠아! 에이거에! 나쿠아! 너야? 대부분 해야 돼. 나쿠아! 나쿠아! 여러분 하늘 위로 괜찮았어요? 이제 컴백 타이틀곡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타이틀곡 제목 뭔지 아세요? 맞아요 미얼렛과 들어가신 분 그럼 우리 위어 동그라비 그러면 진짜 들어보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후렴 부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역시 역시 위드 무대 최고입니다 어떻게 벌써 외우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비올레타 무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비올레타 무대 보기 전에 낮에 저희에게 킬링파트 안무 배우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계시는구나 저희 당황하게 하셨네요 다시 한번 우리 다같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재미춤인데요 이거는 보석을 찾아 떠나서 잡아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잡았다 지금 배우는 파트는 좀 이따 공연 때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봐요 자신이 없으신가봐요 자신이 없으신가봐요 자신이 없으신가봐요 자신이 없으신가봐요 여러분 저희 뮤직비디오 동무 실루엣 누군지 다들 아시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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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왔는데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이 춤도 있지만 후렴 부분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것도 한번 가르쳐 드려볼까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왼쪽 머리 위에 손 올리시고 손 올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앉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코도 없고 데나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입고 우리 다같이 해줄까요? 우리 다같이 해줄까요? 민주가 또 안녕 안녕 맞들렸어 맞들렸어 똑바로 이제 고마워요 장원의 이쁘세요 장원의 이쁘다 누구예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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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포인트 안무도 1 배워봤고 이제 비올레타르 드디어 들려드릴 시간이 온도로 왔습니다 아쉽다 아쉽게도 오늘은 비올리타 그대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대가 끝나고 헤어져야 하니까 우리 미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태원이 형부터 인사드려볼까요? 네 오늘 그렇게 추운데 와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아 또.. 아 맞아 맞다 저희 엄마도 왔거든요 엄마와 아저씨 너무 고맙어요 위즈원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짧게 쏙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 반 정도를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래서 꼭 비올리타 하면서 다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축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저희한테 사랑해요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많이 만들어요 나도 행복해요 네 오늘은 너무 좋았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6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에 가서 꼭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겠고요 저희 이제 만날 날 많이 남았잖아요 저희 이제 만날 날 많이 남았잖아요 네 네 많이 흥언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즈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잘 보이시거든요 오늘 완전 우리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저희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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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일본의 여러분이 오늘 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중에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알 수 있었던 여름자가 많이 사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오래오래 봐요. 사랑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일단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무대 할 때 응원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 열기 때문에 지금 춤을 또 잊었어요.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집 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저희 무대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은 무대도 정말 열심히 파이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저희가 무대를 두 개를 했잖아요. 근데 무대 하면서 약간 시원한 바람도 맞고 우리 미저어 분들 앞에서 무대도 하고 멤버들이랑 눈 마주치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되게 신났어요. 네. 눈에 되게 많이 맞춰서 되게 신났는데 제가 항상 미저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미저어 분들만 아이즈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만큼 미저어 분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서로 안겨주고 사랑하는 차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 함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아이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타이틀곡이니까 우리 응원봉 단체색으로 다 같이 맞춰서 응원봉 단체색으로 다 같이 맞춰서 해볼까요? 나 보고싶었어. 우와. 딱 너무 예쁘다. 사진 한 장만 찍을까요? 네. 저희의 추억의 앨범 마지막에 끼워놓을게요. 어때요? 그러면 게릴라 공연은 아이즈원츠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니까 아이즈원츠를 포즈로 통일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감독님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야지. 저희 어떻게 찍을까요? 이렇게 찍어야지. 안녕. 안녕. 와 단체색 너무 예쁘다. 저 뒷쪽에 계신 분들도 진짜 잘 보여요. 저기 잘 보여요. 저기 끝에 푼 수 있어요. 저기 끝에 푼 수 있어요. 저기 끝에 푼 수 있어요. 보라색 핑크색으로 밝아주세요. 아 여기 샀어. 유리아 사랑해. 유리아 사랑해. 유리아 사랑해. 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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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원추 동작으로 아이즈원추 하나 둘 셋 유리애 사랑한다 하나 둘 셋 유리애 자 마지막 다음주 하트로 하나 둘 셋 나도 사랑해 유리애